안녕 수박언니입니다 수박씨 여러분 요즘에 감기랑 독감 진짜 심한 거 아시죠?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감기 걸려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 목도 조금 쉰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목소리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몰랐던 브랜드 같이 알고 싶은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요게 어때?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브랜드 이름까지 너무 귀여운 메이크아웃 토스트 여기 브랜드 소개글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밝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진 컨템포롤리 캐주얼 브랜드? 뭔가 약간 저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옷들도 딱 보자마자 기분 좋은 컬러감들이나 위트있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거기에 수박오니 콜라보 찬스로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챙겨와서 가격 부담까지 없다는 거?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벤트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짠!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착장은 작년에 혹시 스물다섯 스물하나 드라마 보신 분들 계세요? 김태리 남주영 나왔던 거? 뭔가 나희도 재질? 그런 스타일의 핑크색 조합이 또 너무 러블리한 캐주얼 아이템입니다 요런 크롭기장 바람막인데 딸기우유 컬러? 그리고 되게 잘 어울리는 보라색 컬러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는? 요거 컬러 배색이 진짜 매력적인 바람막이에요 목은 하이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디자인인데 얼굴이 쏙 들어갈 만하게 여유있게 올라온 하이넥 디자인이에요 이런 하이넥들이 좀 붙으면 여기에 화장 묻어나고 그런 게 좀 짜증낼 때가 있는데 요거는 얼굴에 이렇게 붙지가 않더라고 딱 여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고요 살짝 내려서 입었을 때 이렇게 좀 풍성하게 툭 떨어지는? 이런 여유 있는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깨도 드롭 숄더 라인이라서 팔을 펼쳤을 때 바오리 핏으로 떨어지는 귀여운 느낌의 바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람막이 치고도 무게감이 되게 가벼운 편이라서 봄 여름에 여기저기 가방에 그냥 이렇게 넣어서 다니기 좋은 아이템 아! 당연히 이 밑단에는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당겨주시면 핏이랑 기장감 조절도 이렇게 가능해요 조금 더 크롭하게 요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런 바람막이 아이템 모으는데 취미 들렸거든요 이거 요즘에 본 바람막이 중에 제일 예쁜데요 이 바람막이 완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 입고 있는 것도 가볍게 소개해드릴게요 메이크업 토스트 로고가 귀엽게 들어가 있는 이런 흰색 기본 크롭 티셔츠 가벼운 코디지만 레드 컬러로 코디 포인트도 딱 되고 요런 게 이렇게 핑크색 팬츠나 데님 팬츠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기본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티셔츠 거기에 이 친구는 요 티셔츠 밑단 있죠 이게 가위로 그냥 뚝 자른 듯하게 이렇게 살짝 말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런 느낌이 또 굉장히 힙합니다 이게 몸에 가볍게 붙는 크롭 티셔츠라서 요런 아이템들은 밑에 좀 와이드한 팬츠랑 같이 연출해주시면 굉장히 철덕이라는 거 이 핑크색 배기 팬츠도 메이크업 토스트 제품이거든요 요즘에 딱 유행하는 느낌의 그 커다란 포켓 있죠 빅 포켓이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있는 그리고 핑크톤이 진짜 데일리하게 입기 좋게 정말 잘 빠졌어요 그리고 배기도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배기피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릎 부분에 절개 라인이 또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옆단에서 박음실을 여기 한 번 딱 잡아줘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접히게 하는 무릎부터 밑단까지는 자연스럽게 또 좁아지면서 떨어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팬츠입니다 아 맞다 근데 팬츠가 허리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마르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게 촬영하려고 지금 살짝 5핀으로 접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작은 사이즈 구매하셔도 그냥 26 정도 입으시는 분들한테 좀 예쁘게 맞을 것 같은? 허리가 약간 크게 나왔다는 거 저는 촬영 끝나고 이거 좀 줄여서 입으려고요 사이즈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룩이었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핑크색 바람막이 아더 컬러거든요 완전 올 화이트 컬러로 동일한 소재로도 나왔어요 올해를 완전 강타하고 있는 아이템이 또 이런 파라슈트 팬츠잖아요 형광빛 살짝 도는 이런 민트 컬러 팬츠랑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은 정말 운동하러 갈 때도 너무 상큼한 코디? 원마일웨어로 활용하기 진짜 좋은 아이템 같아서 이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깔별로 쟁여템? 이 바람막이도 이렇게 깔별로 다 쟁이고 싶고 이 크롭 민솜의 티 이것도 완전 깔별로 쟁여템이에요 이게 그냥 보면은 기본 크롭 민솜으로 보일 수 있는데 각각에서 보면 디자인이 수만 있습니다 이 크롭 티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면은 오른쪽 사선으로 안쪽 면은 왼쪽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허리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뒷면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고요 가슴 가운데에는 음각으로 이렇게 메이크업 토스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얘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 안에 속옷이 비칠 염려도 없고요 이런 크롭 민솜의 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만족하실 디자인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팬츠는 마른 후에 이 친구도 무릎 옆으로 이렇게 절개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런 절개 라인 때문에 무릎 부분에 풍성하게 풍성하게 핏이 예쁘게 잡히는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는 파라슈트 팬츠보다는 확실히 차별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아 나 파라슈트 팬츠 이미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다는 거 이 두 번째 착장 이 흰색 크롭 바람마디까지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세 번째 코디 이런 조합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색 셔츠에 베이지색 플레어 스커트 코디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디템 조합인데요 제가 또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아이템이면 굳이 설명하지 않겠죠? 메이크업 토스트는 한 끗 따름이 또 있네요 이 상의랑 하의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언밸런스 이 셔츠는 왼쪽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떨어지고 이 덮어주는 오른쪽 라인은 조금 더 짧게 떨어져서 밑단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 너무 매력적인 디자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만 하의에다가 쓱쓱 넣어서 이렇게 코디하기에도 매력적이고요 그냥 이렇게 툭 꺼내 입어도 이 디자인 자체로 너무 스타일리시해서 확실히 여기저기서 보이는 하늘색 셔츠들이랑은 차별점이 있다는 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일반 면 소재가 아니에요 이런 바스락거리는 시원한 소재거든요 약간 1년 내내 입을 수 있는 재질이라 그 정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오른쪽에는 메이커 토스트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그런 맑은 하늘색이 아니라 살짝 탁한 하늘색 구름 낀 하늘색깔 있죠 그래서 컬러감도 일반 하늘색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거 완전 추천드리는 셔츠고요 마찬가지로 이 플레어 스커트도 이 가운데 이쪽 라인까지는 좀 길고 이쪽은 좀 더 짧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플레어 스커트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뒤는 깔끔하게 그냥 밀밑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 진짜 좋은 게 골프나 테니스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안에는 또 이렇게 팬츠가 덧대어져 있는 디자인이라서 일반 그냥 스커트를 입고 다닐 때에도 활동할 때 부담이 없고 스포츠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이라는 거 그냥 슉 이렇게 봤을 때에는 평소에 많이 봤던 코디다 하셨겠지만 디테일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 번째 코디 완전 추천드릴게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이번 코디는 제가 메이크업 토스트를 딱 봤을 때 와 진짜 제일 이 브랜드답다라고 생각했던 아이템 아이템 자체는 트위드 자켓 셋업이라는 클래식한 아이템이지만 어쩜 이렇게 위트 있게 귀엽게 풀어냈을까? 이름도 진짜 귀여워요 아보카도 트위드? 막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은 아니고요 봄철에 입기 좋은 단단하게 잡아주는 트위드 핏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러운 맛이 있고요 아웃라인 있죠? 팔목 부분, 넥라인, 단추 라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트위드 자켓 단추도 중요하잖아요 단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뽑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던 블랙 앤 화이트 트위드 요즘에 조금 특이하다 싶으면 핑크 트위드 뭐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와 이렇게 화이트 앤 그린 트위드라니 이거 일단 상큼한 하객 룩으로 너무 감추드리는 아이템이고요 메이크업 토스트 쇼핑하실 때 트위드 자켓은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니까요 이 그린 컬러 말고도 핑크 컬러 핑크 컬러 셋업도 있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공주스럽네 메이커 토스트만의 트위드 셋업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와 이거 진짜 찐으로 마음에 드는 팬츠 발리냈다 또 롱한 기장감에 살짝 숏 원피스 같기도 한 화이트 컬러 롱 셔츠 그리고 안에 입고 있는 이 하프 기장의 팬츠는 일명 바이커 팬츠라고도 하죠 몸에 굉장히 슬림하게 달라붙으면서 짧은 길이로 떨어지는 이런 팬츠 사실 이런 팬츠가 한마디 좀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템이긴 한데 이런게 보통 레깅스 소재나 니트 소재로 좀 많이 출시가 돼요 엉덩이 핏이나 허벅지에 너무 부담스럽게 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도전을 쉽사리 못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면 스폰서주고 나온 아이템이 있었네 이런 디자인 중에서는 가장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 그래서 완전 강추 드리는 팬츠입니다 셔츠도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어깨 드롭 숄더 라인에 팔꿈치 부분에 셔링을 두개 잡아놔서 돌먼 핏으로 풍성하게 떨어지는 팔라인 보이시죠 허리도 주름을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허리에 라인이 삭 들어가서 밑단으로는 좀 퍼지는 디자인인거 그래서 핏 자체는 빡시하지만 입었을 때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는거 이 셔츠의 추천 포인트구요 그리고 더 큰 포인트는 이 뒤트임 이거 완전 반전 디자인 아니에요? 디자인 포인트로 이런 스트랩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런 디자인이 더 매력적이더라구요 이 셔츠는 이거랑 하늘색도 나왔으니까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런 미드 기장의 부츠랑 같이 연출하면 너무 이쁘겠더라구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철 있죠 장마 시즌에는 헌터같은 부츠랑 같이 코디해도 되게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인부츠 여름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으시면 제가 예쁜거 조만간 추천드리구요 데일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룩이었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이거는 확실히 호보로 탈 것 같긴 하지만 여름에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너무 상큼하라는 팬츠 아니에요? 몸에 되게 슬림하게 붙는 팬츠에요 그래서 프리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도 스몰, 미디움 이렇게 나눠서 나왔고 스판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레게에서 입은 것처럼 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다가 무릎부터 발목까지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이런 핏 있죠 이게 다리가 진짜 길어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운동화랑 신기는 했는데 여름에 샌들같은 거랑 같이 코디해주면은 진짜 다리 길어보이겠네요 튀기는 한데 진짜 이쁘긴 너무 이쁘다 방금 보여드린 팬츠 컬러는 예쁜데 입기 부담이어서 아쉬우셨다면은 이렇게 티셔츠로도 나왔거든요? 저는 청자켓 코디 안쪽에 이렇게 활용을 해봤는데 골반까지 딱 떨어지는 부담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기장감이라서 이 친구도 코디할 때 포인트템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라임 컬러 파라슈트 팬츠 있죠? 그거에 아더 컬러? 네이비색 팬츠거든요 이런 거 안에다가 그냥 슥슥 넣어서 이렇게 툭 입어주셔도 괜찮고요 하프 기장복 볼라로 여름에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오는 기장감이라 마음에 들고 이게 면 반팔티인데도 캐주얼한 라인이 아니라 살짝 블라우스 입은 것처럼 페미닌 한 핏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뭔가 팔도 좀 슬림하게 잡아주는 이런 핏 거기에 팔꿈치 바로 위까지 떨어지는 살짝은 길게 떨어지는 이런 기장감 때문에 면티인데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아까 입은 데님 자켓 있죠? 이 데님 자켓이 또 인디고 컬러라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간절기! 지금 봄에 딱 입기 좋은 크롭 데님 자켓인데요 포켓 부분이나 단추 아웃라인으로 스티치 포인트가 쫙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 아 여기는 이렇게 로고도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봄에 이런 부디도 추천드릴게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옷들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과하게 꾸민 느낌 없이 좀 조금조금한 곳에서 위트가 느껴지는 아이템들이라 손이 정말 자주 날 것 같아요 아 오늘 영상 이벤트 소개해드려야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귀여운 초록색 맨투맨 이거 수박씨들 세 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지금 댓글로 오늘 보여드린 룩들 중에 올 봄에 가장 입고 싶은 룩에 번호를 적어서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 끝! 아 그전에 수박언니 구독 버튼 꾹 이게 먼저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벤트 자세한 참여 방법이나 구매 정보 링크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남겨둘게요 수박씨들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빨리 회복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후맹맹의 소리 좀 없애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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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